어서오세용 제 방송 자주 보시남? 채팅창에서는 못 빼줬던 분인데 가보죠 이번판 아지르 아지르가 근데 너무 무난해 너무 무난하게 쎄 아지르는 그치? 라인 표시도 좋고 견제도 좋고 한타 때 잘 크면은 딜도 잘 나오고 해가지고 카시로울 아지르 상대하는게 그렇게 막 막 쉽진 않아 또 푸쉬가 워낙 좋아서 전제도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1레벨 때 이런식으로 약간 오버라인 서면서 이거 W를 빼게 하면서 푸쉬를 좀 못하게 하는게 좋죠 푸쉬가 안되진 않 아예 안되진 않는데 이런식으로 같이 푸쉬를 하기보다는 아지르가 라인을 밀 때 약간 견제를 하면서 어차피 라인을 밀거거든? 그래서 약간 받아먹는식으로 해야돼 받아먹는식으로 CS 최대한 안놓치면서 그쵸? 그렇게 어떤 챔피언이건간에 그렇게 해야돼 아지르 상대는 어떤 챔피언을 하건간에 내가 볼 때 지금 메타에서의 미드라인전은 상대가 아지르가 나온다면 이런식으로 라인을 푸쉬하잖아요 이런식으로 라인을 푸쉬하잖아요 아 근데 이건 좀 CS 너무 많이 놓치는데 괜찮아 어? 야 킬쌌다 이걸 때려야지 아 야야야야야야야 아 이거 큰일났다 아 다행이다 아 피지때문에 큰일날뻔 했네 이씨 피지때문에 큰일날뻔 했어 아 피지때문에 큰일날뻔 했네 아 피지아니였으면 이거 진짜 좋았는데 우리가 아 내 CS 어? 내 CS 하나도 못먹겠다 이씨 야 맙소사야 하나도 못먹겠다 큰일났다 맙소사 어 내 아까운 CS 어? 먹을수가 없어 이것도 먹을수가 없어 이것도 못먹어 아 극혐 몇개를 놓치는거야 경험치는 안 놓쳤으니까 다행인데 아 이러면은 이걸 못먹잖아 아 실버 50원짜리 못사잖아 연운을 무조건 사야되는데 이러면은 투드론 가죠 별거있나 뭐 투드론 가면 되지 뭐 어쩔수가 없어 근데 먹을수가 없었으니까 뭐 일단 라인이 또 땡겨질거 같고 라이즈가 이러면 좀 풀리는데 라이즈가 많이 풀리지 이러면 그치? 라이즈는 라인을 먹고있었고 피지는 허무하게 텔포를 날린격이 되기 때문에 어느 날 사야되는데 이게 돈이 안되니까 뭐 못사는거지 뭐 그치? 상관없어 크게 상관없어 투드론 사도 마나관리가 어느정도 되기 때문에 아 이 새끼씨 짜증나게 하네 아이 뭔데 아니 솔킬은 뭐야 솔킬은 뭐야 아니 솔킬은 아니지 와 좀 많이 심각한데 저거 솔킬 당하네 어 저건 좀 아닌데 진짜 아닌데 솔킬 진짜 아닌데 와 큰일났다 어떻게 솔킬 당했지?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아 저거 라이즈가 좀 차라리 저럴거면은 미드라이즈를 하는게 낫는데 저럴거면은 아 나 CS 너무 못먹었는데 이번판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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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한데 라이즈 진짜 너무했는데 왜냐하면은 피즈가 흑 전멸도 없었거든 흑 그래서 라이즈가 지는게 말이 안되는건데 흑 흑 아 이해가 안되네요 어떻게 킬이 나왔는지 나 이해가 안되네 흑 흑 흑 흑 흑 아 내 아까운 핑화 흑 흑 저러면은 라이즈가 피즈를 이길 수가 없는데 왜냐면 피즈가 6레벨되면 또 킬각이 나오거든 흑 흑 뭐 알아서 잘하겠죠 흑 내가 신경쓸거 아니고 난 미드라인전이나 신경써야지 흑 아 나 근데 CS 너무 많이 놓쳤어 이번판에 너무 많이 놓쳤어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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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즈야, 설마 또 솔킬이니? 진짜 아닌데 솔킬은? 아이고 다행이다, 잡았다 이거 게임이 약간은 뭔가 터지는데? 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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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버 골드 일대요? 지금 마스터입니다, 이 아이디 마스터의 위치에 있어요 야, 좀 아닌데? 셀프인데? 아아아아아아아아하하하하하 슈바 슈발 개 망했어 개 망했어 개 망했어 아 민원님 어서오세요 아 나 뭐한거냐 아 개 망했어 텔포를 왜 탔어 이러면은 개그켬 개그켬 뭐야 이건 누구꺼야 개 망했어 야 바텀 왜이리 불안하냐 저새끼들 존나 불안하네 바텀 오 나이스 저건 좀 나이스 빠져 빠져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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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감하게 버려 저럴 때는 케이틀린이 자꾸 쭉 자꾸 죽어가지고 다행이다 못잡고 죽으면은 좀 쏘는데 자꾸 죽어가지고 그나마 그나마 다행 아 젤리피스님 어서오세요 근데 블루를 내가 두번이나 먹어가지고 은근히 경험치가 많이 들어 오거든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음 지금 일단은 바텀이 잘해주고 있어 바텀을 상대편이 많이 봐주는데 그나마 잘해주고 있고 앨리스가 지금 빵빵빵이라서 빵빵빵이라서 좀 그런데 조금 힘을 내줬으면 좋겠네 피즈 CS는 쟤는 로밍을 많이 다녀가지고 어쩔 수 없는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즈가 키를 먹어가지고 상관이 없지 피즈는 CS를 먹는 챔피언이 아니라 솔직히 키를 먹고 암살을 시도하는 챔피언이라서 킬먹고 크는거라 아이고 바텀이 라이즈 대장군 더블킬 킬 하나 주지 이러면 라이즈가 좀 풀리죠 이러면은 이러면 리신이 미드를 찌를 가능성이 한 70% 피즈까지 내려오면은 전령 빨리 빨리 가자 안가는게 나을거같아 2대3이야 2대3이야 2대3 2대3 안가는게 나을거같은데 아아 안가는게 나아 차라리 죽는게 나아 그냥 1대3 2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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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보면은 미드는 비슷비슷하거든요 지금 비슷비슷한데 어.. 리신이 한번 찌를거같애 리피드를 리신이 한번 시원하게 미드를 찌를거 같아서 조금 불안하네 쪼까 불안불안해요 플래시가 없기때문에 아즈르가 고마운거는 얘가 라인을 계속 밀어주네 너무 고마운데 이거는? 내가 라이.. 내가 아지르면은 라인을 안밀었을거 같은데 나는 왜 밀지? 집에갈려고 미는건가? 이거는 충분히 디나이를 할수가 있거든 내가 플래시가 없어서 디나이각이 나오는데 희한하게 라인을 고맙기시리 밀어주네 라이즈 라이즈 조심해야되여 죽으면 안댕 아 야 너무 비싸다 라이즈? W W 나이스 좋고 좋고 아이템이 딴식으로 야 임마 강헀다 나 이게 1킬에 아 좋고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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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바텀에서 더블 어 나이스 아 아 야야야 고치로 슈발 개이득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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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이득 아 나 이거 블루 뺏었어야 되는데 개가깝다 까비 1킬 먹었으니까 괜찮아 갠추네 아 내 타워 내 CS 내 아까운 CS들 내 아까운 CS들 평타로 존나 찔러드네 하드를 씌여줬네 결국에는 하드를 씌여준거네 그치 아질한테 좋은 짓을 했구나 내가 사람 살려 내가 뭘 줄 수 있겠지 그렇지 그렇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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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아 이러면 내가 또 손해인데 나 라인 빨리 가야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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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귀해라 아 죽어서도 날 이쯤 못하게 만들어진다 야 왜 안 죽어 이게 아 국형 리신이 근처에 있겠지 분명히 리신이 근처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바텀 근데 바텀이 의외로 진짜 잘하고 있네 바텀이 아니 케이틀린 이상하게 잘한다 하지만 리신 아이고 앨리스가 좀 풀어줘야돼 앨리스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 앨리스가 좀 풀어야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 왜 바텀을 좀 풀어주던가 탑을 가던가 바텀만 파면 되는데 그거 좀 해줘 애들 좀만 파주면 잘하겠구만 바텀이 너무 짜증나겠다 자꾸 리신이 오니까 그러니까 개처받은건데 진짜 내가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개처받았는데 바텀이 굳이 먼저 밀릴 이유가 없었는데 아깝네요 좀 버퍼 심하다고? 아 진짜? 왜 그러지? 이해가 안되네 그건 난 평소랑 다를게 없는데 아프리카 문제 아닐까 CS 160대 158개 CS는 1대 1인데 아이템 시야 준수하게 떴고 아이템이 시야 준수하게 떴고 음 차라리 미드를 한번 찌르던가 어딜 가든가 해야지 앨리스야 무하냐 앨리스는 갱킹형 챔피언인데 저럴거면 마스터기가 훨씬 좋아 지금 앨리스처럼 플레이할거면 마스터기가 훨씬 좋아 진짜 얘는 지금 나랑 라인전을 할 때 뭐 견제를 하나도 안하네 얘는 CS 파밍하다가 한타를 가고 싶다는 얘긴데 지금 보니까 아 큰일났다 어 라이즈가 끊었나? 끊었나 보네? 아 큰일났다 근데 쯧쯧 라이즈도 진짜 앨리스가 앨리스가 좀만 봐주면은 잘 풀릴텐데 진짜 좀 아쉽네요 여러모로 좀 아쉽네요 여러모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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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플래시 안쓸걸 괜히 썼다 야 미드 밀릴라나 이러면? 아 미드 밀리네 잡겠는데? 잡겠는데 이거는? 이건 못 잡을 수가 없지 않나? 라이즈가? 라이즈가? 아무리 피지가 플래시가 있다 얘도? 맙소사 라이즈는 플래시 없다 아 다행이다 야 앨리스 어디가 미드 막아야지 일단은 내가 좀 약간 시야 준수하게 커가지고 괜찮은데? 나 좀 준수하게 컸어 진짜로 킬도 잘 먹었고 분당 CS에다가 지금 그쵸? 분당 CS 먹고 있고 좀 아프지 않은데? 진짜? 미드 미드 압박하자 미드 야 왜 덫을 육단식으로 깔았냐? 앞으로 좀 더 전진해서 까지 덫을 덫을 너무 소심하게 깐 거 아니야? 덫 아프다 야야야야 암마 아 용수야 뭐 아니야 용수야 용수야 용수 이거 너무 많이 뒤졌는데? 쓰읍 긴장해 긴장해야겠어 용수 큰일났다 씨바 아 진짜 너무하는데 관문 타고 가겠지 어? W 못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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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문 못타 내 W때면 관문 못타 대박 탑탑탑 아 바텀 바텀 어 CC 연기 오졌다 CC 연기 좋았고 서렌창 없애는게 아니라 옆에다가 치우는 거예요 없앤게 아니구요 이거 쭉 끌어당겨서 이렇게 옆으로 치운 거예요 흐흫흐흫 흐흐흫흐흫흐흐흫 없앤거 아니에요 W에 이동기를 쓸 수 없는 효과가 있어요 리진의 W 피즈의 재간둥이 앨리스의 앨리스의 주타기 뭐 그딴 거 케이틀린의 E스킬 루시안의 E스킬 바드의 관문 그딴 거 흠 그런거가 안됩니다 스읍 고딴게 안된다라는 써린창 여기 있으면은 까깝하잖아 까깝하잖아 창도 잘 안보이고 야 근데 피즈가 CS가 너무 안좋은데? 괜찮은데 이거? 괜찮은데요? 아지르도 무난하긴 한데 나도 너무 무난해서 무난해서 미드가 미드가 서로가 무난해가지고 미드 압박좀 하자 애들아 아니 슈발 압박챔피언 가지고 뭐하는데 압박챔피언을 가지고 뭘 하고 있는거니 와볼래 애들아 덫 덫 덫 과감하게 깔고 압박하면 돼 지금 아 왜이리 쪼는거야 도대체? 여기다 깔아야지 덫을 이새끼 쓰읍 어 좀 깍까해 깍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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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깝여 그래 아 전진해서 깔으라고 덫을 덫을 리신도 잘했네 솔직히 이건 리신도 잘했어 리신이 정광석화처럼 들어와가지고 세이틀린이 플래시가 없었구나 야 가겄다 용수야 가겄다 아 용수야 아 너무 많이 뒤지는데 애들이 바론가겠는데 이거 정식 컨탑은 내가 볼 때는 질거 같지가 않아가지고 내가 너무 잘 커서 아 그게 좀 아쉽네 조금 아쉬워불어 아 진짜 짜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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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탑차이가 은근히 많이 나가지고 아 난 좀 한타를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되네 앨리스가 너무 답답해 앨리스가 조금 답답하다 우리 케이틀린이 더 깔고 이거 압박하면 되거든 덫을 제대로 깐 다음에 그게 안돼가지고 답답하네요 답답하네요 덫 깔고 압박해야돼 안그러면 피해 의미가 없잖아 지금 5대회도 할만하겠는데 지금 지금 5대회도 하면 진짜 할만할 것 같은데 라이프도 잘 커서 하나에이브 빈 다음에 리드 합류할게요 아니 더 깐 다음에 카시 W 깔고 그냥 압박하면 된다니까 왜그래 왜그래 우리가 스플릿 챔피언이 있는것도 아니고 케이틀린은 고런거 자체가 그런 의미인데 흠 아니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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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폭질.. 폭질 넣어버리지 그냥 W 아예 깔고 이렇게 야박하면돼 그냥 어 나이스 바르고 빠지고 야 왜 이리 많이 다녀? 아 극혐 아 너무 아깝다 넘나 아쉽다 할만한데 지금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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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못잡아? 미친놈 잡았다 야야야 쟤 잡았다 흠 라이즈 텔로 넘어와봐 아 안되겠다 안되겠다 뭐 이런식으로 압박하면 돼 내가 제가 말했듯이 이렇게 압박하면 돼요 질수가 없어 우리가 진짜 질수가 없다니까 지금 흠 흠 쓰읍 1800원? 돈 좀 모을까? 케이틀린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어차피 얘네 다 들어오는 애들이라서 어어어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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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아깝다 구빗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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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쳐 그냥 쳐 그냥 쳐 일로 빠져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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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따라가면 안되지 야 아니 요 따라갔어 아 가행 괜히 빠졌네 아 진짜 아 왜 죽는거야 왜 죽는거야 이득이긴 한데 죽을 이유가 없었잖아 어 야 못한다 못한다 아 개까비 아 죽을 이유가 없었는데 좀 아쉽다 이거는 이거는 케이틀린이 저렇게 갈 필요도 없었어 진짜 근데 결국엔 이득이긴 한데 좀 아쉽다는거지 이득이긴 한데 세대공 뺏겼네 루시안 풀 썼어 루시안 풀 썼어 가자 얘들아 카씨 신발 못씨나요 카씨 신발 못씻습니다 가자 가자 야 압박하자 빨리 빨리 와 압박하게 바로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잘 컸는데 게임 져야돼 및 바텀 오라고 그냥 하지말고 바텀 와봐 이거 밀 수 있어 이거 아이 뭐하냐 아 뭐하는데 아 병신인가? 이게 왜 내가 갈라고 하냐면은 바론이 없으면 못들어 이거 바론이 없으면은 뚫을 수가 없어서 그래 뚫기 좋았고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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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사왔다 씨 미친 아 끝났네요 궁풀이 데미지는 잘 들어갔다 그쵸? 궁풀을 했는데 수고하십니다 어 루시안 잘한다 그치 근데 루시안이요 지금 프로에요 루시안이 현프로 부캐라서 잘할 수 밖에 없어요 쓰읍 쓰읍 일단은 뭐 무난하게 했죠 무난하게 했어 약간은 조금 우리가 조합을 압박 압박 넣는 형식으로 뽑았는데 바텀이 잘해줬어 솔직히 이거는 바텀이 너무 잘해줬어요 왜냐면은 애들이 적팀이 바텀을 너무 많이 팠거든 솔직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케이틀린이 이 정도 한거면은 진짜 잘했어 나는 그냥 1인분 한거고 솔직히 아즈르가 좀 솔직히 아즈르가 좀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되는게 라인전에서 나를 너무 안 괴롭혔어 그쵸? 이번판 라인전에서 내가 없고 대면 스트레칭 트레이러스 트레이더 트레이러스